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무절지한 성력과 감각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일과 반대된다는 것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제약으로 우상, 승배, 주술, 이단들을 지적하고 있고 마지막 21절에서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볼 때 성령의 역사심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곧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죠.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얘기했듯이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계명에서 칠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생명의 시작에 대한 주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을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마지막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계승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생명에 대한 것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이 안 되는 의미? 계승이 안 돼요. 말라기의 말씀에서도 왜 일부 유처를 얘기해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가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질된 것들이에요. 성적 변질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습들. 그런데 요즘 현재 사회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용인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것들도 존중해야 된대요. 그것이 더 높은 윤리적 가치, 인간적 가치, 어떤 도덕적 가치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철학적 가치, 더 고귀한 생명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얘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앞장설 필요 없어요. 즉, 이 내용들은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일과 반대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질서, 생명의 질서, 이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질서 밖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뜻 밖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뭔가 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가정 안에서 용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용인하는 거랑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성기는 거랑은 달라요. 사랑으로 성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이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죄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어요? 바로 20절에 나왔던 종교적인 죄악들로 우상, 숭배, 주술, 이단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성기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몰입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는 죄악 세상 안에서 스스로 자신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이상한 유익을 쫓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뭐 하게 돼요? 원수 맺게 되면 당연히 분쟁하게 되고 당연히 지기하게 되고 당연히 분내게 되고 당직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성겨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성긴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겨요. 자신의 뜻대로 성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더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겨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20절 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없을 절대로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얘기하는데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무성고는 19절 말씀도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도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바로 구분할 줄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투기와 술 취한가, 방탕한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란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특히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탄다는 이 놀라움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켜봤어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이 희생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계인 거예요. 승자 독식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경쟁사회에 사는 거예요. 내 형제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도 돌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방탕함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방탕함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쓴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이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이 영혼들을 위해서 재능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방탕함과 술취함과 투기에 쌓일 수 있겠어요? 분명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뇨.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19절에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른 기준과 다른 뜻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끼리도 가끔 술 모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고 제가 20대 때는 90년대 초부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정말 보고와 신고들이 난무했어요. 청년 모임하고 2차는 호프집 가서 한대요. 이런 일이 왜 그런 일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그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것을 누군가가 잡아서 적발한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적발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영적 유익과 세상적 유익을 전부 다 채우면서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뭐 했던 거냐면 자랑했던 것들이에요. 그 이후에 정말 이런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으로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현대 사회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우리의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라고. 여러분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에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나이거나 제 나이보다 좀 오래되셨더라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도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그들이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것을 지혜롭게 여겼던 사람들은 예,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속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의 수고와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로 눈물로 지수였는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본 세대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령의 일을 따를 때만이 역사하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행동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구분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섞으면서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뿐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길일 뿐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죄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짓서를 파괴하는 모든 것은 육체적인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개명에 연장해서 보면 뭐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그 살인은 인격적인 살인도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것.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짓서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죄악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제는 혼합해서 섬기는 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과는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를 이기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요? 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에요. 이것은 뭘 하지 않음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성령의 역사에 쓰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 소견의 좋은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여 모든 사람에게 명약관화하게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람의 옛 본성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어와 행동과 물증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느낄 수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을 알고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열고하는 그 추악한 명제를 뚜렷하게 열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류가 열다섯 가지인데, 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성적 범죄로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종교적인 죄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피어올라요. 우리가 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새 생명의 본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 습관적으로 죄에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옵으로 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잠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자랑하는 경우까지 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전혀 말씀하고 관계된 이 육체의 소용을 따른 일들이 나타나는 걸 자랑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살펴보는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데요. 특히 2단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여기 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만 하든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이것은 2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보자 그래요. 다른 걸 더 열심히 봐요. 아니면 성경의 일부만 보고 그 일부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을 더 많이 봐요. 두 번째, 자기 욕심을 채워요. 자기 배를 채운다고 그러죠. 결국 탐심으로 끌려가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탐심을 부려서 쌓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탐심에 이끌리도록 만들어요. 탐심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탐심을 채우는데 앞장서요. 자기 배를 채웠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양육강식이고 승자독식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들었던 가장 부여로운 지금 현대 사회라는 모습이 양육강식과 승자독식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정말 현대 서구 사회에서 만든 민주주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 평균쾌함의 원리로 복지를 한번 일으켜보려고 그러는데도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이걸 힘들어해요. 이걸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단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종판은 이제 우리는 정주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자, 저경왕입니다. 본문에서 경고한 내용 중 현대 사회에 보편화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봅시다. 갑자기 헛웃음이 나온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음행도 자랑이 되는 사회고 방탕함도 특권이 되는 사회고 분열함은 필수적인 사회고 왜 내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와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부모까지도 적대할 수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미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낳았던 것이고 위크 스터디에서 낳았던 것이고 내일 이후에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따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선 버린다는 표현도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더욱더 완벽하게 분별하게 하셨고 양심의 법을 두어서 분별하게 하셨고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부터 죄를 지었을 때 벌받게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어요. 도덕과 양심의 법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때로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요.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싫어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이것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지혜나 능력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에서 멀어지고 이것들을 버리는 거고 이것의 정체가 아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예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대사회에서 음행을 매력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을 지혜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탈출구나 자유로 여기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용인될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로 진리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동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